경기도는 29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직원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류익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류익의 통일 준비라는 주제로 21세기 희망의 경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류 전 장관은 한반도의 잠재력과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 정책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류 전 장관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와 통일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해 설명하며 말과 노래만으로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라며 진정으로 통일을 소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민과 공무원들이 통일의 주역, 통일의 선봉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